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는 가입자 가운데 기존 12% 할인율 이용자의 20%로의 전환 신청 기한을 이달 말에서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아직도 이동통신 3사를 통해 꾸준히 요금 할인 전환 신청이 들어오는 점을 고려해서 신청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은 자신이 가진 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사서 이동통신에 가입하면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